오늘 토요일이구요 오늘은 버스 타고 엄마랑 같이 버스 타고 다닐 예정이에요 지금 오줄랬지 5일 됐나? 좀 피곤하긴 하네 드디어 버스 타고 출발 버스 타고 출발 그래서 화이팅 저녁에 기 glamour 대파 forty two 그 소금이 다 먹었어요 다 먹었습니다. 맛있게 여기는 레드 비치에요 너무 예쁘다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집 근처와서 먹는 저녁 집 근처와서 먹는 저녁 엄마가 배고파서 시간 먹는다고 갑자기 걸어오더니 열심히 먹기 시작 안녕 안녕 아 눈이 숨어지지 않니? 컴 컴 컴 눈이 숨어있어 왔다 갔다 다리가 약한거에요 왜? 다리가 약한거에요 엄청 춥 일곱시 장보러 가고 있는 중 화면에는 되게 밝게 나오네요 여기서는 조금 어두운데 천천히 천천히 지금 계속 이 소리가 되길래 뭔가 했더니 나인머먼인가? 경찰 경찰인가 봐 아닌가? 나인머먼 나인머먼 눈을 띄니 나이몬은 그런 게 아니라 소방차가 아니라 누가 돌아가셨나봐요. 그 앞에 차에 꽃들이 다 돼있어요. 장례식 뭐 이런 것 같아. 맞나? 난 모르겠다. 되게 놀랬잖아. 지금 계속 경적 올리고 가시고 있어요. 우와 되게 커넙다. 아무것도 없죠. 시골이 시골. 한 잔. 이번에는 그냥 진짜 까먹어도 안하고. 그냥 집에서 누워서 유튜브보고 빈을 빈과 빈을 빈 보면. HH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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до 지금 1시쯤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험복 입고 이런거 그냥 먹고 마시다가 빼고 치면은 바닷가 가서 물에 좀 담궈보려고요 몸에 다 담글지 모르겠지만 발은 담그는 걸로 누웠어 여기 여기 뭐가 있어 What is this? 버려 아무것도 안 좋고 물에 좀 덜고 물에 좀 덜고 끈기 때문에 불가능한 물이 눈빛이 여기있고 물에 좀 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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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이거 무화가 나무가 봐 어 그게 무화가 나무구나 그런 거 같다 가볼까? 응 맞어 맞어 무화가다 빌리긴가 어때? 안돼 괜찮아 지금 엄마도 열심히 찍다가 저는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근데 바다가 무서워 무섭긴 한데 들어올 수 있을까? 근데 안에 고기도 있어요 고기 있어 어? 깜짝이야 물이 안 차갑지? 물이 안 차가워 너무 좋지 바다가 바다가 너무 이뻐요 아 이게 엄마 이쪽으로 가니까 너무 좋다 이쪽으로 걸어 막 계속 그쪽으로 걸어 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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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반찬이 지금 바닷가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광수 할 수 있는 거를 갖고 왔는데 오늘 광수 할 수 있는 거를 근데 지금 안 갖고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엄마 이제 바다에 들어가는 거야 조금? 엄마 지금 바다에 담기는 자기 발 찍는 중 물이 다 떨어졌으니까 가는 중 엄마 옆에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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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가서 물이랑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그래야죠 오늘은 날씨가 바람도 안 불고 너무 좋은데 오늘은 날씨가 바람도 안 불고 너무 좋은데 엄마 오늘 저녁 이렇게 만들고 이만해요 진짜 커요 엄마 먹어봐요 먹어볼까요 진짜 커 와 얼굴보다 괜찮아? 얼굴보다 더 커 내 얼굴이 큰데 이 안에 치킨이랑 페라 치즈랑 뭐 어니언 토마토 큐컴버 그리고 뭐였지 아 치킨 좀 들어있고요 치즈키 소스 이거를 제가 저번에 먹다가 남은 거 쌓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맛은 어때요? 아 맛있어요 괜찮아요? 응 거짓말 아니고? 페라 치즈가 페라 어 풍쿵한 맛이 나지 풍쿵한 맛이 응 매력이 있네 맛있어 이거 빵이 커 빵이 너무 커 응 속을 이렇게 긁어야 되는 거였고 응 긁어 괜찮아 나는 빵 좋아하잖아 응 제이제이 가면은 이거 긁어주더라고 오오오오 노노 음 음 나중에 스타 돌드릴 chooses 이렇게 에어 뜨 Sir 기 thesis alternative 왜 아니 Tails Vo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